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탬프를 찍어서 만들 수 있는 카드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제품은 눈꽃 모양의 스탬프 세트 인데요 이 눈꽃 모양의 스탬프와 잉크가 2개 포함되어 있는 제품으로 플라잉 타이거에서 3000원을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이 스탬프를 사용해서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탬프 세트 인데요 스탬프 세트 인데요 스탬프 세트 인데요 스탬프 세트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